현역 야구선수 중 가장 주목받는 슈퍼스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소속 오타니 쇼에이가 깜짝 결혼 발표를 해 전세계 팬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타니는 지난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결혼 사실을 밝혔는데요. 오타니의 기습적인 결혼 발표에 NHK, 야후재팬 등 일본 매체들뿐 아니라 CNN, 로이터 등 미국 매체들도 오타니의 결혼 소식을 속보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타니는 일본을 넘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스타 플레이어인데요. 전 세계 스포츠 역대 최대 규모인 10년 7억 달러, 한화 약 9,200억 원의 다저스와 계약해 대박을 터뜨리며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수년 동안 오타니는 슈퍼스타로 주목받았지만 사생활은 거의 노출되지 않아 이번 결혼 발표는 더욱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오타니의 결혼 발표에 일본 팬들은 물론 전 세계 팬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타니는 일본 니칸 스포츠 등과의 인터뷰에서 아내는 정말 평범한 일본인이다. 함께 있으면 즐겁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라며 아내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굳이 결혼 발표를 한 이유가 있나? 라는 질문에 오타니는 장난스럽게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시끄럽고 결혼을 해도 시끄러우니까 야구에 집중하려고 결혼을 발표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mlb.com은 이제 오타니는 FA 시장에서도 결혼 시장에도 남아있지 않다며 슈퍼스타의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